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대학교도 한국과 관련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요즘은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제가 중국 관련 학과에 진학할 것을 감유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어차피 한국어나 중국어나 그게 그거 아니냐며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중국어 배우기도 쉬울 거라며 억지로 중국어 과외까지 받게 하셨죠. 결국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와 중국어까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대학교 진학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과를 원했고 부모님은 중국어 학과를 밀어붙이셨거든요. 결국 저는 제가 직접 두 국가를 경험해 본 뒤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일종의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시아행 비행기 올랐습니다. 제가 먼저 가게 된 국가는 중국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하지만 중국행 비행기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인들은 비행기에서부터 남의 자리에 앉으며 비켜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또한 비행기가 착륙할 즈음에는 갑자기 하늘이 보고 싶다며 참가 자리에 앉은 사람 보고 비켜달라고 가묘하며 행패를 부려댔죠. 저는 중국이 아무리 발전해봤자 시민의식 수준은 아직도 처참하구나 싶어 중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렇게 도착한 중국은 생각보다는 괜찮더군요. 고맘도 꽤 깔끔했고 제가 이동을 위해 도착한 버스 터미널에서도 나름의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많은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버스를 탑승하기 전부터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중국인 버스기사는 중국 버스는 모든 과정을 QR코드 시스템으로 대체했다고 했고 제게도 QR코드를 스캔한 뒤 탑승하라고 요구했거든요. 아니 저는 분명 터미널 직원으로부터 종이 버스표를 받았는데 웬 QR코드 리더기를 들이미는 것인지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버스기사는 막무가내로 QR코드 스캔을 가묘했고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더군요. 심지어 그는 중국에서는 이제 종이 버스표 따위는 쓰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해왔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종이표는 대체 뭐란 말인가 저는 체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중국의 상황에 학을 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망이 답답해서 저는 일단 휴대폰을 대충 들이밀며 아무 QR코드나 스캔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 디지털 버스표가 아니었음에도 스캔은 문제없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은 최첨단 기술을 통한 기술 혁신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던데 알고 보니 이들은 QR코드를 분석하는 기술조차 없었고 이건 그저 보여주기식 가짜 스캔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기술이랍시고 홍보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저는 모든 게 전부 가짜인 중국의 사망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 중국인들은 버스에서 마저 배정된 좌석이 아닌 자신들이 앉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앉아댔는데요. 저는 이제 중국에 실마마기도 지쳐 아무 자리나 앉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겐 정말 삼삼도 못할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탄 버스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지나고 있을 무렵 웬 중국인 여섬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도로 한복판에서 뭘 기대하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인가 저는 이 여섬의 돌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며 귀를 막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국인 버스기사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라는 듯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요. 그러자 소리를 지르던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인 승객들도 우르르 내려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몇몇은 그대로 쭈구려 앉아서 휴지도 없는 채로 용변을 받고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야만적인 행동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담장 중국인 버스기사에게 가서 대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따지게 되죠. 그런데 중국인 버스기사의 답변이 가관이더군요.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용변이 급하다고 하면 그 즉시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버리는 문화가 있어. 방금 전 여성이 볼일이 급하다고 했으니 이참에 용변이 급한 사람들이 모여 갓길을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거지. 이건 체면을 지키려다 결국 급한 신호가 와서 대결에서 패배한 중국 장수의 일화에서 비롯된 중국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지.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 이런 야만적인 전통이 있단 말인가요? 그동안 버스로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 웬 동물의 배설물이 군데군데 보이길래 저는 소같은 거대한 동물의 배설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전부 인분이었던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이다니 저는 중국의 현실을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구역지를 간신히 참으며 버스에서 대기했습니다. 저도 화장실이 급하긴 했지만 저는 지성인이었고 얌전히 버스가 휴게소에 들르길 기다렸죠. 그런데 그렇게 휴게소 화장실에 도착한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화장실의 문은 전부 다 뚫려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인들은 뻔뚤린 칸에서 서로 마주보고 용변을 보고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에는 이러한 입구가 뻔뚤린 화장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전문적인 사민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화장실 칸들을 돌면서 휴지나 물티슈 그리고 생수 등을 판매하고 있었고 중국인들은 볼리를 보다 말고 이러한 부족한 물건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원시적인 형태의 거래를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볼리를 보는 것을 포기한 채로 화장실에서 도망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게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현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결국 트라우마로 남아 며칠 동안이나 볼일을 보지 못하게 되죠. 아무튼 저는 중국의 발전된 모습과 최첨단 기술은 전부 중국 정부의 가짜 광고였던 것임을 확신했고 이 나라에서 더 있을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그저 형식적인 생활만 이어나가다가 거의 도망치듯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사실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그런지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이유모를 불신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국의 콘텐츠를 좋아했던 건 맞지만 점작 한국에 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도 잠시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는 애초부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콜택시를 불러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항 택시 사기는 거의 피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밤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허점을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철저한 배려의 모습에 엄청난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곧바로 탑승하게 된 한국 택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택시에 탑승하니 왼전자 스크린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는데 저는 스크린을 터치하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전자 스크린에는 이 택시는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 가이드 서비스 택시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여러 설명을 들으면서 이동할지 혹은 택시기사와의 아무런 대화 없이 조용하게 갈지를 터치를 통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택시 이용 시 택시기사와의 원치 않은 대화를 억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저는 이러한 점이 싫어서 아예 택시를 이용하지 않게 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눈치 보지 않고 터치 몇 번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니 저는 한국의 사소하지만 여러 배려심 깊은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향하면서 한국의 이곳저곳에 대한 친절한 영어 설명을 받으며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은 QR코드조차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뒤처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국은 택시에서 마저 QR코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이었던 점은 한국은 외국 화폐에 대한 자동환전 시스템을 구현해놨을 뿐더러 해외의 여러 결제 시스템과도 제휴를 맺고 있는지 저는 제가 프랑스에서 사용하던 카드의 QR코드로도 손쉽게 원화 결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저 요란한 홍보만을 이어나가는 중국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던 것입니다. 뭐 한국인 택시기사는 바가지요금은 커녕 제가 내미는 팁까지 연신 거절하는 정직한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저를 끝까지 감동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이러한 감동도 잠시 역시나 여행은 제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배를 찌르는 듯한 엄청난 복통을 느꼈고 이내 중국에서 얻은 트라우마 때문에 며칠간이나 화장실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서 심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고 제 소화기관은 이제야 원활히 작동하기 시작한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길거리 한복판에서 작동하다니 저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복통에 정말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아서 금방이라도 놓아버릴 것 같은 정신줄을 부여잡고 아무 가게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발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는 말조차 안 나와서 새빨개진 얼굴로 간절한 표정만을 짓고 있었죠. 그러자 제가 들어간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처럼 보이는 분이 나오시더니 화장실은 복도 쪽에 있다며 신속하게 안내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 표정만 보고도 원하는 것을 알아챈 한국인 아주머니의 탁월한 센스에 감탄하며 화장실로 향했고 유럽과는 달리 한국의 화장실은 전부 무료인 덕분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시간까지 절약하며 곧바로 변기 칸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이나 묵었던 악마의 덩어리들을 완벽히 처리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간발의 차로 무사히 변기에 앉긴 했지만 끝까지 온전한 점신을 붙잡고 있기는 무리였고 결국 일부의 잔해물들은 제 신발 뒤축에 묻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절망적이고 치욕스러운 사망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래도 바지에 실수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치욕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뒷처리를 마무리하고 더러워진 신발을 물로 씻던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분명 무료 곰줌화 잠실이었음에도 세면대에는 가글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부착되어 있었거든요. 중국인들은 애초에 양치나 가글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없는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도 칫솔과 치약, 가글액 등의 청결과 관련된 물건을 찾아볼 수 없고 있는 곳도 하도 안 팔려서 먼지가 뽀얗게 덮여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곰줌화 잠실에서 마저 이러한 위생관련 물품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이런 공공 비품이 멀쩡히 유지될 수 있다니 저는 한국의 높은 수준의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제가 가장 깨끗한 사람이었지만 한국에서 저는 신발에 지저분한 더머리나 묻히고 다니는 가장 더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끼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이내 소름이 돋는 장면을 목격하고 기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발을 물로 닦고 있는 와줌 아까 저를 화장실로 안내해 주셨던 아주머니께서 화장실에 들어오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제 행동을 보고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눈치챈 모양이더군요. 저는 부모님께도 털어놓지 않을 비밀을 들켜버렸고 그 즉시 수치심에 도저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내 번역 앱을 들이밀더니 아무리 물로 세탁해봐야 냄새는 빠지지 않을 거라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머니를 따라 도착한 편의점에서 저는 깜짝 놀랄만한 물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편의점 앞에는 신발만 따로 세탁 및 건조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에는 신발 전용 건조기는커녕 일반적인 건조기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한국은 편의점에서마저 이러한 고급 가전제품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은 허풍만 떠는 중국과는 달리 정말로 고도로 발전해서 그저 상상만 하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모양이었고 저는 한국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삶을 편하게 살고 있는 건가 싶어 부러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럼께 저는 한국인 아주머니의 도움 덕분에 20분 만에 깨끗해진 신발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이름께나 호의를 베풀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엄청난 감사함을 느꼈고 담례로 아주머니의 식담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식당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된장찌개라는 한국의 전통 국물 요리 하나만을 주문했음에도 테이블을 꽉 채울 만큼 엄청난 양의 무료 반찬들이 제공됐거든요. 심지어 부족한 음식은 언제든 가져다 먹으라며 셀프바라는 별도의 음식 진열대까지 구비해놓고 있었죠. 도대체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줘도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은 타인에 대한 호의도 호의지만 음식마저 계속해서 퍼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젊은 한국인 부부가 어린아이 한 명과 함께 식당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즉각적인 행동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죠. 왜냐하면 아주머니는 아이를 위한 키높이 의자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내 식당 한편에 있는 키즈카페까지 안내해줬거든요. 식당에 웬 놀이 시설과 오락기까지 구비되어 있길래 저는 도대체 저게 무슨 시설인가 하는 의문이 들던 차였는데 그건 전부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아이는 얌전히 키즈카페에서의 놀이를 즐기더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 식당에서는 아이 관리가 전혀 안 됐거든요. 아이들은 식당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댔을 뿐더러 심지어 중국의 어른들을 보고 배웠는지 식당에서 대 소변을 보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또한 다른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중국인 부모도 있었죠. 이들은 옆에서 누군가 식사를 하고 있든 말든 남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상황 자체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아이는 이제 그만 놀고 밥을 먹으라는 엄마의 말에 서운함을 느낀 모양이었는데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그렇게나 화기애애하던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이내 어떤 한국인 아주머니 한 명이 화가 났는지 성큼성큼 걸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녀는 이런 뜻밖의 소란에 함의를 하러 온 모양이었는데요. 뭐 프랑스에서도 아이에 대한 관용은 찾아볼 수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저는 지금껏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주던 한국에 푹 빠져있던 터라 뭔가 한국인들도 똑같구나 싶은 생각에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렇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우는 아이를 보고 어쩔 줄을 모르는 젊은 부부 대신 아이를 달래주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매우 능숙한 솜씨로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했고 이내 셀프바 한편에 놓여있는 무료 아이스크림 기계에서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아이에 대한 관용을 넘어서 남의 아이를 직접 돌봐주기까지 하는 삼삼 이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뭔가를 초월한 나라였고 저는 이러한 수준 높은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과 한국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이러한 감정을 가지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한국은 자신의 진가를 하루 만에 충분히 증명하는 수준 높은 나라였고 저는 제 운명을 한국에 걸기로 했습니다.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틀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에서 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섰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요소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틀은 양극재 제조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틀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CATL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틀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조롱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 8월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찬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톤을 피거내는 면허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선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선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 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의 수선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볼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 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구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 리 등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 리트를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틀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트리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이 3만 7천 5백 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리트를 초고순도 수산화 리트로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트로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틀, 망간 등 수입 의온도가 높은 희소급속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도 보유조의였으나 그동안 정제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단 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살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플러스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엿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종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겹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튬 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과 포스코에서 리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탈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튬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 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에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튬 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에서 한 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에서 40%에 불과하던 리튬 회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튬 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튬으로 탄산리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리듬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리드루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전기차용 리튬에 대한 밸류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튬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수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리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리트루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에 탄산리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리튬은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연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에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틀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의 미국 인플레이션 갑축법 파고를 같이 넙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됐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CATL을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파저티브 긍정정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긴험과 규모의 긴제를 통해 향후 2에서 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갑축법 발효로 CATL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적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CATL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듬 인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리켈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결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미 12년 전 개발이 완료된 한국형 능동방어체계 K-APS 이보다 발전한 3세대 APS 기술 국내 개발 완료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너무 뛰어난 사람은 미움을 받기 쉽다는 말인데요. 최근 파죽지세의 기세로 무기 수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을 아니꼽게 보고 있던 이들이 K-E 전차가 노르웨이 수주전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말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비방을 일삼는 중국과 일본은 그려러니 하는데 유럽에서도 K-E 전차를 깎아내리는데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K-E 전차의 방호력이 북한 이러시아에서 벗겨온 짝퉁 대전차 미사일조차 막을 수 없는 허접한 불건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E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한 폴란드에서 조차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국방부가 바보도 아니고 수조원이 들어가는 계약을 허술하게 진행했을 리는 없었는데요. K-E 전차의 방호력 테스트에서 날아든 포탄을 튕겨내는 장면을 공개해 반대론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 중인 3세대 안티 대전차 미사일 기술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미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한 상황이라 K-E PLOI 생산되기 전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기만 하면 전차의 생존력을 3배로 늘릴 수 있다는 차세대 안티 미사일 기술 그 실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전차 무용론이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미사일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보병들이 쏘는 대전차 미사일에 가로막혀 진격을 멈춰야 했었죠. 우크라 전쟁을 통해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각국은 황급히 자국 주력 전차들의 대전차 미사일 대응력을 높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전차를 도입한 폴란드에서도 한국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었는데요. 게다가 한국군 내부 자료를 통해 K-E 전차의 장갑이 북한의 불세호 대전차 미사일에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폴란드 언론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 코넷의 카피판으로 여겨지는 불세호는 그 성능이 코넷과 동등하다면 무려 1000에서 1400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제작되었기에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관통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전면 기본 방어력이 800에서 850 정도라는 K-E 전차를 위협하기 충분한 위력으로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한국과 폴란드 국방부에서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무기 수출 계약 단계에서부터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EPL은 장갑을 대폭 강화하고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 APS을 장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K-E 전차의 전면 방어력은 한국에서 직접 K-E의 전면에 120K-276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을 발사하여 끄떡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었고 측면 장갑이 비교적 얇아 동급 세대의 주력 전차들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주장은 국방부에서도 인정하고 장갑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게다가 측면 장갑의 방어력이 뒤떨어진다는 것도 에이브람스 헤밀과 같은 60T급 전차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지 3.5세대 전차 수준의 방어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K-E 전차 역시 국내에서 개발한 능동방어 시스템 K-APS를 개량 장착하여 전차의 생존 능력을 300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국내 방산기업 한화 시스템에서 이미 2011년도에 트로피 시스템과 맞먹는 성능의 APS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었지만 작동 시 주변의 파편을 흩뿌리는 하드킬 APS의 구조상 전차 주변에 위치한 보병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국군이 보유한 수천 대이 전차에 전부 장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높아 당장 채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엔 조악한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을 상대하는 데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러나 우크라 전쟁으로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북한에서 고성능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발표하면서 K-APS의 성능을 개량하여 K-E 전차에 장착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또한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발전된 3세대 APS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전차의 방호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3일 한화 시스템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손을 잡고 360억 규모의 차세대보병 전투차량, 다중위협체 대응진흥형 능동방어 기술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복합형 능동방어 기술과 지상용 지향성 방해 기술을 개발하여 다중위협체에 대응 가능한 지능형 APS를 개발할 계획으로 2011년에 개발했던 K-APS를 개량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APS를 개발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화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APS는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항공기용 첨단 방어 시스템 DIRCM의 지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IRCM은 지향성적 외선 방해 장비로 아군 항공기를 공격하는 적의 대공미사일에 대응하는 장비로 적의 미사일 신호가 탐지되면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 미사일의 시귀를 교란하여 아군 항공기를 보호하는 첨단 방어 시스템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날아오는 미사일이 눈에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해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날아오는 미사일의 눈에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해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는데요. 한화 시스템은 이러한 DIRCM 시스템을 지상용으로 개량하고 전차와 장갑차에 적용하여 적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APS가 될 지상용 DIRCM은 기존 APS들과 달리 제블링과 같은 탑어택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을 예정인데요. 대부분의 APS가 탑어택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포대에서 요격탄을 발사해야 하기에 각도 조절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화 시스템의 APS는 본래 360도 위, 아래 전방위의 미사일을 요격해야 했던 DIRCM에 기반하였기에 전방위에 대한 대전차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어 탑어택 미사일의 완벽한 천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아직 한화의 레이저 APS의 실물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APS를 장착한 전차가 실전에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식 APS 시토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T-72와 같은 주력 전차에 장착하지 않았었고 덕분에 우크라이나 보병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무력하게 당해야 했었는데요. 전세가 악화되자 지난해 중반 시토라 시스템을 장착한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 T-92M-I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시토라 시스템은 날아드는 미사일의 적외선 신호를 방출해 시기를 교란시키는 방식의 APS인데요. 보시듯이 날아들던 대전차 미사일이 전차 바로 앞에서 비틀거리다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버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차세대 APS 역시 이와 유사하게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여 전차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막이나 방해전파, 레이저 등을 이용해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방식의 APS를 소프트킬 APS라고 하는데요. 소프트킬 APS는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이나 K-APS처럼 파편을 통해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드킬 APS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요격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차 주변의 보병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아 기존 교리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드킬 APS와는 다르게 탄을 발사하는 게 아닌 레이저를 쏘는 방식이라 횟수 제한도 없고 비용 부담도 훨씬 덜합니다. 미국에서 날탄까지 막을 수 있다는 뛰어난 성능의 APS를 개발했었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용으로 인해 도입이 무산됐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비용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강력한 장점입니다. 물론 소프트킬 APS는 교란할 시커가 없는 무유도 로켓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은 단순히 하나의 APS를 다는 것이 아닌 하드킬과 소프트킬 두 방식 모드를 통합한 APS를 적용하여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 시스템에서는 전장의 정보를 인공지능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위협체에 적합한 대응 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술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즉 공격체의 종류가 대전차 미사일인지 무유도 로켓인지 날탄인지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수단을 고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을 통해 전장에서의 전투 지속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생존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K-APS 계량형과 지상형 DRICMOI 완성된다면 국산 보병 전투차 레드백과 KE 전차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APS가 있고 없고의 전차 생존성은 최대 300가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 기갑 차량에 있어 필수 장비로 여겨지고 있고 우리 전차와 장갑차를 수출할 때도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APS 뿐만 아니라 한국의 차기 전차를 위한 차세대 아이 반응 장갑도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K3 전차를 위해 개발 중인 전기반응장갑 장갑 일렉트릭 REACITVE 암원 장갑의 강력한 전류를 흘려서 전자기력을 통해 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빼앗아 속력과 관통력을 떨어뜨리거나 포탄을 증발시키는 방식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반응장갑보다 부피가 훨씬 작고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는 차세대 반응장갑으로 한국 전차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이들에게는 질투하는 이들의 유언비어가 따라 붙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음해하려 해도 한 번이라도 한국 무기를 사용해본 이들은 그 성능에 반해 한국 무기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수 있는 고비를 앞둔 지금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국민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시 한국은 24시간도 안 되어 지도상에서 지워질 거라고 주장하는 중국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시 발생하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밝히는데요. 그리고 교수의 연설을 듣던 모든 사람들은 견막을 하며 머리를 감싸 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럼다면 교수는 대체 어떤 내용의 시나리오를 밝힌 것일까요? 만념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다이앤니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대학교라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는 그동만 공부에만 전념하느라 민생에 대한 어떠한 재미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 민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완전한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답게 이곳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점잖고 교양이 있는 편인데요. 그러나 중국 출신의 학생들만큼은 일반적인 하버드 대학교 학생처럼 햄동하지 많더군요. 이들은 때거지로 몰려다니며 같은 과외 한국인 학생 한 명에게 자꾸만 시비를 걸어댔거든요. 중국 학생들은 캠퍼스 여기저기서 흔히 볼 수 있지만 한국 출신의 학생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이건 한국 학생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너무나도 비열했죠. 이들은 꼭 한 명씩 다닐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곤 했지만 3명 이상 뭉치면 어깨가 한껏 치솟아서 한국인에게 시비를 걸어댔거든요. 그러나 한국 학생은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숫자에서 밀려서 굴복할 법도 한데 그는 절대로 지지 않았거든요. 그는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속국이고 지금도 속국과 마찬가지라는 중국 학생들의 터무니없는 소리나 김치나 한복 등은 중국의 것이고 한국이 문화 도둑질을 한 거라는 황당무게한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벽하게 맞대응했거든요. 한국 학생은 함상 완벽한 논리로 중국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었고 키도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리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중국인들이더라도 키도 작고 왜소한 이들은 감히 한국 학생에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대 일의 논리 싸움임에도 완전히 패배한 이들은 그저 씩씩거리며 뒤돌아설 뿐이었죠. 저는 도대체 한국인의 이러한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었다면 이러한 비열한 싸움에서 결국 패배하거나 뱃길을 들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 의무는 다소 뜬금없게도 동아시아사 수업 중에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사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저희 학교에서도 괴짜로 유명한데요. 학문적인 커리어가 엄청나시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인품과 진중함을 가진 분이지만 특이하게도 저희 학교의 밀리터리 동아리의 책임 교수를 맡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러한 책임 교수는 거의 명목상으로 맡곤 하는데 이 교수님은 매우 열정적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과외 모든 학생들은 교수님이 왜 어울리지도 않는 밀리터리 동아리에 그럼께나 진심인지 궁금해하곤 했죠. 그리고 동아시아사 수업 직전 그날도 중국 학생은 한국은 중국이 헛기침만 해도 사라질 운명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시 한국은 잘 버텨봐야 24시간이라는 말을 하며 한국 학생을 도발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학생이 일목요연한 논리로 반박을 하려던 그때 먼저 와계신 교수님이 중국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반응하더군요. 교수님은 마침 잘됐다며 이번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시 전개될 상황에 대해 감의하겠다며 괴짜다운 면모를 보이셨고 그렇게 얼마 뒤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밀리터리 동아리의 책임 교수를 맡고 있다는 건 알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야를 단순 취미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데요. 제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셨고 저는 자연스레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료들에게 얻은 각종 군사 정보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취합한 자료들로 학교 친구들과 로론과 연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저는 동아시아사라는 학문이 너무 좋아서 결국 타협을 해야 했지만 그때 친했던 동료들은 전부 미국의 유명 방산업체나 군사 관련 직종에서 활약하고 있답니다. 문 좋게도 우리의 연구 모임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의 주된 연구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 시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최근 양국은 경계 논란이 있는 해양 지역이나 천연자원이 있는 지역에서 영토 주장을 넘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도 하고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긴장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명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갈등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죠. 물론 중국과 대만과의 문제도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러한 엘리트 연구원들과 몇 달 동안이나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인해 전술을 통한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겠지만 이 싸움은 생각보다 막상막하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강의실 내의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어수선해졌습니다. 물론 한국이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국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중국은 압도적인 병력을 가졌을 뿐더러 최근 들어 엄청난 기세로 국방비를 투자하는 국가거든요. 그러나 교수님은 아람꽃하지 않고 감의를 임원하셨어요. 물론 한국은 중국보다 적은 전투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중국을 훨씬 상해할 뿐더러 우수한 외교력으로 중국보다 훨씬 많은 무호국들과 친분을 맺고 있죠. 이를 바탕으로 첫 양상은 기술력이 우월한 한국 쪽이 무세한 흐름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침략 전부터 위섬 염상과 사이버 정보 및 인간 정보를 활용하여 공격이 임박한 지물을 모니터링하고 적의 움직임과 의도에 대한 자세한 동찰력을 수집 완료할 거거든요. 동시에 신속한 국제적 지원과 잠재적인 군사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과의 외교관계를 감화하겠죠. 여기에는 기존 국방 조약에 따른 약속을 감화하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이 싸움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활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므로 훈련과 비상 절차에 대한 지침을 동해 잠재적인 분쟁 시나리모에 대해 예비군 및 민방위를 동원하고 준비하게 되겠죠. 반면에 중국은 한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실전성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았거든요. 즉 중국은 일전에 한국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원시적인 재례무기를 가지고 숫자로 밀어붙이려 할 것입니다.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우월한 기술력을 앞세워 방공망부터 동제하려고 들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적이 첫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함에 따라 한국의 선진 미사일 방어체계가 가동되겠죠. 사드는 높은 고도에서 들어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반면 KAMD는 낮은 고도의 위협을 해결하여 초기 공중공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 시킵니다. 물론 공군력에 있어서도 중국은 맞으면서 진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은 일단배기 가능할 점도로 전투기의 성능에 따라 싸움의 승패가 명확히 갈리곤 하거든요. 지금의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은 미국의 전투기를 그대로 베낀 가짜 전투기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핵심 기술들은 전혀 따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모명을 심머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 공군은 최악의 군납 비리로 인해 연료와 미사일까지 전부 암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은 훈련을 할 여력이 없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장난감 전투기를 들고 비행하는 흉내를 내는 초등학생 어린아이도 안 할 법한 한심한 훈련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면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전투기의 성능면에서도 중국에 한참 앞서 있을 뿐더러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실전 훈련을 이어나가고 있죠. 심지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 장치를 개발해내서 파일럿들의 실전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즉 전투 초기에는 한국군의 염공 지배가 확실시된다는 것이죠. 일단 한국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여 F-35AZ기를 배치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의 전방 공군 기지와 레이더 시설을 목표로 하며 적이 더 이상의 함공 작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밀 유도되는 군수품을 사용하겠죠. 또한 이들의 자체 기술로 만든 KF-16 전투기를 동해 적의 전진기지와 보급선 그리고 동신 기반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실시하여 작전 능력을 교란시킬 것입니다. FA-50 전투용 팔콘 경전투기는 근접 함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여 전진하는 적 지상군을 타격하고 한국 지상군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열쇠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는지 연신 날뛰며 중국의 가장 강력한 전력은 해군이라며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그들의 행패에 다른 학생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불쾌감을 표했지만 원수미처럼 날뛰는 중국 학생들을 막을 방법은 전무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진정하라는 듯한 손짓을 하더니 이내 놀라운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중국 학생들이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공군에서 상대가 안된다는 것을 깨달은 중국은 해군력으로 승부를 보려할 게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십수년 전이라면 중국의 이러한 전략이 잘 먹혀들어갔겠지만 현재의 한국 해군력은 비약적인 전력 보감을 거쳐서 이제는 그 어떤 해군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군의 토종탄도미사일을 장착한 도산 안참호급 잠수함은 적함대와 침몰하는 군함, 보급함 등을 3대로 1년의 수중 타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함 이지스 구축함은 정교한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대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곰줌 우위를 보장하고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면서 그들의 SPY-1D 레이더는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합니다. 결국 한국 해군은 외곽 섬과 잠재적인 삼륙 지점에 대한 방어 작전을 준비하고 추가 병력과 포병으로 감화하면서 주요 바닷길을 완전히 동제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주장하는 해군 전력을 곧 이곳대로 믿어보자면 이러한 한국 해군은 중공군의 공세를 얼마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해군은 겉만 그럴듯하지 실전성이 전무하고 실제로 훈련 모습을 공개한 경우가 거의 없죠. 현재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잠수함에 물이 새어 들어와서 대참사가 났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던데 이 정도의 조악한 기술로 한국과의 전면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만약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고 해도 한국의 해상 동제를 뚫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교수님의 객관적인 전력 분석에 그렇게나 기세 등등하던 중국 학생들은 큰 실망을 했는지 얼굴까지 새파래지며 좌절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들은 중국의 편향적인 언론만을 믿어오다가 교수님의 냉철하고도 군더더기 없는 분석의 현실을 깨달았는지 마치 자신만의 세계가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이에 아람꽃하지 않으셨어요. 교수님은 잠시 목을 추기시더니 이내 충격적인 가미를 시작하셨거든요. 자 이제 중공군이 드디어 한반도에 상륙한 후 육군력을 보여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이내 전술로 강력한 육군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한국 또한 전동적으로 육군이 매우 강력한 국가로 이들의 육군무기는 전 세계 국가들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매우 우수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전략은 침투하기 어려운 산악지역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을 활용한 동적 방어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KE 흑표 전차의 강력함을 필두로 전장을 지배해 나가겠죠. KE 전차는 첨단 무장과 뛰어난 기동섬으로 인해 지상교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화력으로 침략자들을 밀어내고 대전차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능동적인 바머 시스템을 사용하겠죠. K-9 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배치된 이 자주포들은 끊임없는 폭격을 시작하여 적의 집결지를 겨냥하고 그들의 물류 및 동신선을 방해할 것입니다. 한국군의 특수부대 또한 빼놓을 수 없죠. 국제평가에서 함상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특수작전부대는 적라인 뒤에 배치하여 파괴하고 게릴라 전술을 전개하여 적의 공급망과 지휘구조를 교란시킬 것입니다. 물론 한국군은 실전섬이 뛰어난 베테람입니다. 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침략자들을 격퇴할 것이 분명하죠. 한국군은 중요한 인프라와 군사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공격을 시작하여 중공군의 지휘 및 동재동신을 방해하고 혼란을 조장할 것입니다. 막감한 한국의 IT 인프라는 중국의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동재하고 모든 것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전자전 능력을 사용하여 적의 레이더와 동신 시스템을 방해하여 전진하는 병력을 눈이 멀고 혼란스럽게 할 텐데요. 이는 공격자의 입장인 중공군에게 엄청난 악몸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군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엄청난 베테랑 군대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와 방송, 전단 등을 이용하여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심리적 작전을 수행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3호 밤이 조약의 일환으로 추가 병력 및 물자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동맹국과 협력할 테고 연합국 해군 및 공군의 지원을 활용하여 국제해역 및 공역에 대한 동제를 유지하며 물류 및 항공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한국에 예상치도 못한 저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래봤자 한국은 타고난 사이즈가 작아서 절대로 중국에 대함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엄청난 무기들을 숨기고 있었고 마치 진정한 감자처럼 자신의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이내 삼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론 한국군의 전력은 매우 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이내 전술은 점점 한국군의 병력에 흠집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중국이 승리할 확률이 크죠. 결국은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다룰 병력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중국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한국이 패배한다면 중국 또한 병력의 90% 이상을 잃을 것이고 안 그래도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가난한 중국 본토 또한 전쟁 물자를 찍어내느라 절대 빈곤에 시달릴 것입니다. 물론 한국군과 연합군은 중국 본토를 그냥 내버려 둘리는 없으므로 중국 대륙도 한반도처럼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 있겠죠. 그야말로 한국이 패배했다면 중국도 팔다리가 전부 달아나서 목만 간신히 남아 산소호흡기로 연명만 하는 상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뭐 석기시대쯤으로 돌아간 중국은 결국 재기불능 상태여 이르렀기에 중국도 얼마 안가 망해버리겠죠. 즉 전쟁은 중국의 승리지만 전쟁의 결과까지 따져본다면 무순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냉철한 분석에 학생들은 손에 땀까지 쥐며 가미에 집중했습니다. 두감대국의 사활을 건 전투는 저희로 하여금 엄청난 공포심과 경각심을 밀으키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러나 교수님은 잠시 목을 추기시더니 이내 모두를 경악시키는 놀라운 견해를 내보이셨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전력 분석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나라거든요. 왜냐고요?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한국은 5천년의 역사 동안 외세에 침입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위정자들과 전부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 한국의 백섬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음에도 외국의 군대에 맞서 싸무곤 했습니다. 자 저는 교수 이전의 학자로서 함삼객관적인 이야기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학자로서의 제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으니 그저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역경과 침략의 불 속에서 정신과 집념이 누그러진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과 전투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동해 한국은 단순히 외세의 침략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굴의 정신을 동해 그들을 초월해왔습니다. 전략적 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보석인 한반도는 수많은 침략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분쟁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것은 단지 침략의 빈도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영웅적인 굳건함입니다. 동치자들과 정부들이 흔들리고 도망칠 때 한국의 백섬들은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단지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항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침략자들의 조류에 맞서 거의 맨손으로 서 있는 나라를 생각해보세요. 조국을 지키겠다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의지로 자신들이 아끼는 땀의 본질인 농기구와 도를 모조리 모아 맞서 싸운 한국인들입니다. 이들은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라 농부와 장인, 승려였습니다. 자신들을 조국의 수호자로 만들어낸 평범한 남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농경도구 2, 3의 것과 삶의 밤식을 지키려는 치열한 의지로 무장한 채 민중의 점신이 한국의 진정한 요새라는 것을 몇 번이고 보여주었습니다. 강력한 수나라가 한반도에 여러 차례 침입했던 7세기를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3국 중 하나인 고구려 왕국은 압도적인 군대에 맞섰습니다. 수나라 황제는 방어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대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술, 험준한 지형에 대한 친밀한 이해,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동해 고구려 사람들은 이러한 침략을 물리쳤고 결국 수나라를 지치고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의 승리였고 이것은 한국 역사에 울려퍼지는 주제였습니다. 과연 한국의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무의해 있었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아니면 전쟁에 동원된 인구 수가 더 많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결과 전략의 승리인 것입니다. 한국의 백성들은 침략자들에 맞서 기꺼이 참전했고 온몸을 희생하며 불태웠기에 수나라라는 거인을 완전히 쓰러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이 순간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며 한국의 기품을 형섬해 온 바로 그 구조물입니다. 한국인은 역경 속에서도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국가 정체성 속에 짜여 있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자극하는 힘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나라의 예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죠. 위정자들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도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끝까지 조국을 지킨 예시 말입니다. 16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한국이 일본에 대항한 7년 전쟁입니다. 조점이 어수선하고 점규군이 압도담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은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을 중심으로 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게릴라 전술, 현지 지식, 순수한 근성으로 무장하고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적을 제압하고 패배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보권력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를 초월하는 집단적 정체성과 힘인 민족이라는 한국 정신의 밤쯤입니다. 한국은 아무리 가만적이라도 단순히 맞서지 않고 국민의 단결과 집단적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신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21세기에 핵심적인 국가로 무뚝 서 있는 것처럼 한국은 이 영원한 점신을 현대적인 힘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강력한 경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대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력의 진정한 본질은 단지 기술적인 발전이나 전략적인 동맹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의 모든 면에서 계량화할 수 없는 힘인 국민들의 염원한 정신에 있습니다. 이 정신은 위기의 순간에 국민 동학과 결의의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한 나라의 힘은 정부나 군사력뿐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의지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가장 큰 방어는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인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 곰동체 정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수세기 동안의 투쟁으로부터 태어난 이 가치들은 한국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닥칠 도전들이 무엇이든 한국이 과거와 같이 동합되고 불굴의 힘으로 직면할 것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힘의 진정한 척도는 그 나라가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한국의 역사는 한 나라가 시민들의 집단적인 힘을 받아들릴 때 어떤 역경에도 직면할 수 있고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교수님의 연설이 끝나자 학생들은 일동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같은 극적인 역사를 가진 국가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 같았고 이들의 역사는 정말 드라마 그 자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극적이었거든요. 물론 중국 학생들은 참백해진 얼굴로 그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떨궈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교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즉 이들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한국은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정규군보다 진념으로 뭉친 예비 전력들이 훨씬 강력할 게 분명하거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연구의 결과이므로 한국과 중국의 전면전시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에 관해서라면 이들은 절대로 객관적인 전력만으로 분석될 수 없는 국가라는 것만 기억해두세요. 교수님의 연설이 끝나자 학생들은 밀동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같은 나라를 승자로 점찍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리고 중국 학생들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보니 아마 그렇게나 날뛰던 중국 학생들조차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